자 그러면 자동차 정비 실기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공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비 공구는 시험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준비를 해야 되고 공구 사용하는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에 대한 용도를 진행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점수를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가 사용하는 공구에 따라서 그 내용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공구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사용하면서 출제된 어떤 실기에 대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절차나 순서가 공구 사용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실기 시험에 있어서 어떤 점수를 받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구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실습을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된 공구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공구에 대한 사진은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를 할 때에 꼭 필수적인 공구에 대한 항목을 쭉 나열을 해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툴박스는 자동차 정비 실기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필요한 내용이면서 있으면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모든 공구가 포함된 그런 세트다.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툴박스가 이 정도에 대한 공구만 있으면 자동차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지장 없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의 툴박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기시험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품목, 실기시험 품목을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최소한 20가지 공구에 대한 종류는 수검자가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공구 복룡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켓 렌치를 보게 되면 미리용과 인치용이 있죠. 소켓 렌치라고 하는 것은 볼트나 너트에 대한 사이즈에 직접 볼트를 체결하면서 시작되는 공구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13피스 이상이다. 그래서 13가지 종류 이상에 대한 필요한 공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이상을 준비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검자가 사용하는 실습 능력에 따라서 아 인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한 수검자라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처음 이제 실습을 접하는 우리 수검자분께서는 이 20가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실기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공구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하고 거기에 준비를 또한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입시를 해야 된다. 수검자로서의 기본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앤드렌지다. 이것은 미리용과 인치용이 있는데 양우스 배너다. 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최소한 6피스 이상 6피스 세트로 공구 나오기 때문에 6좌우 오픈 앤드렌지 미리수가 열려 있어서 거기에 맞는 공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볼트나 너트 위치에 따라서 수검 앤드렌지 사용하는 것보다 오픈 앤치 사용할 때가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힌치 앤들은 티앤들과 함께 볼트나 너트를 풀 때에 일단 큰 힘이 가해지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공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분의 1인치 용이다. 라고 해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대중소 준비해도 되겠지만 최소한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힌치 핸들에 대한 사용하는 용도 마지막 마무리를 힌치 앤들로 사용이 되고 힌치 앤들이 끝나면 토크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스피드 앤들은 신속하게 볼트나 너트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의 작업보다는 중간 단계에서 신속하게 풀거나 또는 조립을 할 때에 필요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복스렌지도 미리와 인치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6피스 이상이다. 6피스 이상 그래서 소켓 렌치와 함께 여기에 볼트너트를 사용하는 기본 공구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볼트 렌치는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육각 렌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별표에 대한 별각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준비가 돼야 될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린더 헤드볼트에 또는 각 부품을 분해 조립을 하다보면 육각이나 또는 별표에 대한 형태로 되어 있는 볼트너트를 풀 때에 활용되는 그런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엔진을 분해할 때에 꼭 필요한 공구가 되기 때문에 공지가 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무망치 고무 해머 볼핀 해머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분해 조립을 한다든가 또는 정비성을 작업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에 고무망치를 쳐서 부품에 망실 손상이 없는 가운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립이 되기 위한 그런 힘이 가질 때에 고무망치. 또 노출된 부분에서 큰 힘이 가해져야 될 때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망치 그 다음에 볼핀 해머 이런 이런 내용의 그런 볼핀 해머 고무 해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어는 일반적인 밴드나 또는 거기에 호스나 그래서 고착된 부분을 풀 때에 이제 프라이어 같은 부분이 필요한 거죠. 또 스크레이퍼 같은 경우는 탈착을 했을 때에 다음 조립을 위해서 접착됐던 접착부나 아니면 가스켓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스크레이퍼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레이퍼 같은 경우도 보면 폭이 뭐 일단 10mm 정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뭐 두세 개 정도 더 준비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용도가 그렇게 시험에서는 많이 쓰여지는 용도는 아니죠. 자 하지만은 필요한 공구다. 바이스 프라이어 150mm 정도 이상 그래서 바이스 프라이어는 볼트너트가 마모가 됐을 때 시험장에 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에 대한 그 수검자가 또는 실습생들이 실습을 했던 기자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모가 될 확률이 이제 높은 그런 볼트나 너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풀리지 않을 때는 바이스를 통해서 바이스 프라이어를 통해서 물어서 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립이나 또는 밴드 이런 내용도 고착된 부분을 잡고 흔들어 풀어줄 때에 필요한 그런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mm 정도 이상의 공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볼트나 또는 피스에 관련돼서 사이즈가 대중소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중소에서 각각 한 세트씩 필요한 부분이 준비를 해두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닛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닛바 같은 경우는 전기장치를 점검을 할 때 배선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커넥터 쪽에서 다시 아답터를 연결해서 확인한다든지 직접 수검자가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지만 필요에 따라서 닛바 어떤 배선이나 또는 철사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노출물을 자를 때에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닛바 부분도 수검자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냅링뿌라이어 150mm 이상 그래서 스냅링뿌라이어다. 스냅링뿌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스냅링을 인 아웃. 그래서 잡으면 벌어지는 거 잡으면 오므릴 수 있는 거 수축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50mm 이렇게 있지만 인 아웃이 표기가 안 돼 있죠. 인 아웃 다시 말하면 잡았을 때 벌어지는 거 잡았을 때 수축이 되는 거 잡을 수 있는 링을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링뿌라이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록 링뿌라이어다 라고 했죠. 여기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관련된 플라이어 중에서도 홈이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은 잡아서 벌리거나 오므릴 때 사용되는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극 게이지 간극 게이지는 이제 우리가 디그니스 게이지다 간극 게이지다 필러 게이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필러 게이지는 길이가 긴 걸 얘기하고 간극 게이지는 말 그대로 틈새 게이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극 게이지 이 디그니스 게이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측정치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간극 게이지는 시험장에도 어떤 측정 부위에는 비치도 되지만 설치도 되지만 이 내용은 개인적인 소지할 수 있는 측정 기기다 이렇게 해서 준비 항목으로 수검자가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 링 압축기 엔진에 분해 조립을 할 때에 피스톤 링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스톤 링을 조립을 할 때에 피스톤 링이 압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용도 자체도 시험장에 준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검자 준비 품목으로 개인 공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스냅링 브라이어. 브레이크 스냅링 브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드럼식이라든지 이런 브레이크 드럼식 같은 경우는 홀드다운 핀이다라고 해서 라이닝을 잡아주는 핀이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리테이너가 압축이 돼서 잡아가지고 돌리는 프라이어가 필요한데 이때에 거기에 관련된 브레이크 스프링을 또는 그 아래 스프링 위 스프링을 걸어서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프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전기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이 멀티 테스트하기죠. 멀티 테스트하기는 디지털과 아나로그 두 개의 멀티 테스트기를 볼 수가 있죠. 전기에서 전기장치 그래서 요즘에는 엔진이나 셰시에서도 전기에 관련된 어떤 측정치가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꼭 수검자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부분을 점검할 때는 개인용품으로 개인 소지 공구로서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선된 거 접지된 거 특히 그리고 출력되는 전압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때는 디지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나로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측정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구 흑색 볼펜이다. 필기구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수검자들이 당연히 이제 검정색 흑색 볼펜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필기구에서 보통 어떤 때는 빨간색으로도 또 표기해서 채점에서 누락되고 다시 말하면 감점이 되고 또는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흑색 볼펜을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특히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되죠. 시험장에서 검정 치르다 보면 시험을 보다 보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신이 이제 그 처음 적응하는 시험 볼 때는 적응이 안 돼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적인 볼펜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여기에 있는 공구가 직접적으로 시험장비에 꼭 들어가는 시험공구로서 사용되는 공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구도 일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연결대라고 하는 것은 대중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공구에 대한 용도를 보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쭉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깊숙하게 박힌 볼트나 너트를 사용을 해서 풀거나 조립을 할 때 사용되는 공구다. 연결대라고도 일명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 각도가 필요한 부분에서 볼트너트가 풀기 난해할 때에 사용되는 공구죠. 그래서 일단 딱 조립을 해서 각도를 주고 말 그대로 어떤 축이 힘이 가해질 때에 각도를 주면서 풀어줄 수 있거나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치덴들. 여기에 라치 스위치가 있어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조립이 된 상태에서 소켓을 일일이 탈구하거나 또는 꼈을 때 자꾸 반복적인 작업에서 일단 설치돼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조립하는 방향 푸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신속하게 풀 때에 사용되는 공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켓 핸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소켓 핸들은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힘이 가해질 때에 사용되는 공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공구다. 자 그 다음에 스피드 핸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속하게 풀거나 조립을 할 때에 중간 단계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트가 예를 들어서 14mm까지는 스피드 핸들로 조립하거나 풀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에 대한 부분은 신치 핸들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소켓 핸들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 단계로서 신속하게 풀거나 조립할 때 사용되는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조립을 하거나 또는 중간에 연결을 해서 좌우에 회전력이 가해질 때 양손으로 잡고 조립을 할 때에 필요한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소켓 보게 되면은 소켓에 대한 볼트가 6각으로 된 게 있고 12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6각이나 또는 12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롱복스라고 하는 거죠. 롱소켓. 깊이가 낮아서 또는 볼트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롱복스가 필요한 거죠. 또는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경우 공구에 대한 끝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소켓으로 풀 수 없을 경우에 롱복스를 사용을 해서 풀어주거나 조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각 렌치는 엔진의 또는 볼트에 대한 머리가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육각 렌치를 써서 사용을 해야 되죠. 사이즈별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육각 렌치에 대한 준비도 수검자들이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래서 대중소가 준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피스나 나사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그런 나사가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풀어주거나 조립을 해야 된다. 스크레이퍼 같은 경우는 스크레이퍼는 이와 같이 용도가 엔진에 대한 탈부착 작업 시에 또는 트란스미션이나 각 부품을 탈착했을 때 가스켓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나 접착 부분에서 측정 부위가 깨끗하게 측정된 상태에서 유지된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될 때 거기에 관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스크레이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산소센서 탈부착 렌치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센서 같은 경우는 한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탈착을 하면 배기 쪽에 연결이 돼서 상당히 배기열에 고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풀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산소센서를 탈부착할 때 필요한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검정치료일 때는 거의 이 공구는 사용하지는 않죠. 대신에 산소센서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 탈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공구가 사용이 된다. 오픈랜드 렌치 양구스 변화라고 하는 거죠. 양쪽으로 열려있다라고 해서 용도에 따라서 미리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볼트나 특히 소켓 렌치로 풀기 어려운 공간이나 또는 힘이 가해져야 될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오픈랜드 렌치를 사용을 합니다. 복스렌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는 감싸지고 토크를 회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볼트너트 공간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켓 렌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표 렌치 같은 경우는 특수공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볼트너트 머리가 이렇게 별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렌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 링 압축기는 개인 소지용품으로 준비가 되죠. 그래서 피스톤 링을 압축할 때에 조립을 할 때에 필요한 공구가 되겠고 시험장에서는 이 공구가 준비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용품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이 준비해서 분해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피스톤 링이 마모가 돼서 없는 경우라면 바로 조립이 되겠지만 피스톤 링이 있는 시험장 같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피스톤 링 압축기를 사용을 해서 분해하거나 조립이 돼야 됩니다. 피스톤 링 압축기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해 조립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스톤 링에 대한 설치 위치나 또는 각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피스톤 링 압축기는 꼭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디그니스 게이지겠다. 디그니스 게이지 같은 경우는 간극 게이지, 쭉 하니 미리 수대로 쭉 나와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눈금이 오래 사용되는 부분이고 지워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개인용품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응된 공구를 측정기기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측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부분도 측정 부위에 정확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험장에서는 준비가 되는 공구로 사용이 돼서 측정이 되는 경우도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롱 로즈 프라이어. 롱 로즈 프라이어는 밴드나 또는 어떤 클립 또는 거기에 관련돼서 깊숙한 볼트너트를 집어서 올릴 때 이럴 때 롱 로즈 프라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깊이의 용도에 따라서 일반 프라이어인데 프라이어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뾰족하고 사용하는 용도 깊숙하게 물 수 있도록 그리고 끝에는 니바 기능이 있어서 배선이나 철사를 끊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피네머 아까 서두에 아까 종류를 말씀드릴 때 용도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죠. 조립을 할 때에 어떤 부품 자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갈 때는 고무 해머나 플래스틱 해머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볼피네머는 외적인 부분에 힘을 가해서 충격이 가해서 조립이 돼도 큰 무리가 없을 때 이때는 이 볼피네머를 사용을 한다. 망치에 충격을 가할 때 부품에 대한 손상을 아주 정밀하게 또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때는 고무 망치 외적인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서 조립이 돼야 될 부분 같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볼피네머 망치를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망치 볼피네머를 사용을 해서 충격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닛바다라고 하는 것은 배선을 또는 어떤 그 타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끝부분을 자르거나 다시 익거나 또 그 배선을 커팅할 때 또는 그 피복을 벗길 때 사용이 되는 공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장치에서 많이 쓰여지는 공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냅링 프라이어다. 스냅링 프라이어는 스냅링 프라이어는 인아웃이 있다겠죠. 그래서 잡으면 벌어지는 것 잡으면 오므라드는 것 스냅링 자체가 종류가 이와 같이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스냅링 프라이어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두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조합 프라이어가 이제 어떤 볼트너트를 조립을 할 때 마모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클립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거나 또는 압축을 할 때에 필요한 공구죠. 그래서 이 용도는 손에 아고힘이 힘이 잡은 상태에서 웬만큼 잡거나 또는 그렇게 물고 흔들 때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와 같은 바이스 프라이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는 같지만 좀 더 힘이 가거나 또는 볼트너트가 아주 마모 상태가 심해서 물고 확실하게 돌려서 이제 풀어줄 때에 필요한 공구가 바로 이제 바이스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바이스 여기 있는 이 그립 프라이어 이 바이스 프라이어는 여기 조정할 수 있는 조우 간극을 물어서 힘이 가해서 물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조우가 조정 나사가 있기 때문에 나사 사이즈 또는 어떤 물체에 물려서 간극을 맞춰서 확실하게 잡아서 물릴 때에 간극 조정하는 나사를 통해서 조정해서 물어주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로즈 밴드 프라이어다 라고 하는 것은 폭은 넓은데 어떤 것은 가늘어서 자꾸 이렇게 프라이어로 잡을 때 롱로즈로 잡을 때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 같은 경우는 넓이가 넓은 밴드 또는 클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밴드나 클립을 이와 같이 용도에 맞게 큰 프라이어로 이런 사용이 되고 있는 프라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기장치에서 어떤 배선 또는 릴레이 쪽에 전기를 점프하거나 거기에 연결될 때 필요한 공구로 임의 공구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공구들은 준비가 되면 유용하게 또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대신에 어떤 전기 회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중계는 광학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개인 소지용품은 아니죠. 개인 소지용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비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도가 배터리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액 이런 데 측정할 때 필요한 공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 가스를 측정하는 COHC 매연 테스트하기 시험장마다 다 세팅이 되어있죠. 개인이 준비할 필요는 없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엔진에서 반복적으로 매연과 함께 꾸준히 출제가 되는 그런 장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장비입니다. 개인용품 소지는 아니고 시험장에 비치되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회로시험기는 멀티 테스트하기 또 디지털 아나로그 두 가지가 있다겠죠. 여긴 디지털 이쪽은 아나로그 그래서 아나로그는 일반 배선 단선이나 접지 상태를 점검할 때 또한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출력 전압이나 센서에 대한 어떤 전압이나 측정값이나를 측정할 때는 디지털 멀티 테스트하기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요 근래 사용하는 용도는 보면 디지털 용도로 사용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나로그 두 개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필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준비한다면 아나로그 보다는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준비를 해서 점검을 하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꼭 이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철자라든지 철자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육각 렌치인데 육각 렌치를 세트로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볼트나 너트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손이 안 닿는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잡아라 자석 이렇게 꺾여지는 자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훨씬 더 찾거나 또는 작업을 할 때 유리하죠. 시험보다가 바닥에 볼트가 떨어졌는데 보이는데 손이 안 들어간다든지 또는 잡기가 불편한 공간에 떨어졌다든가 할 때는 이와 같은 잡아라 자석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잡아라 자석이 준비가 되면 시험 볼 때 유리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하다 보면 꽉 녹이 슬어서 대체적으로 실습장 시험장에 있는 시험 장비가 차량이 녹이 슬었다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풀거나 조립할 때에 난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죠. 특히 배기머플러라든지 해서 열에 의해서 쩌든 경우 이런 경우는 WD-40을 뿌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윤활제를 통해서 분해를 하거나 또는 조립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분해하거나 조립을 할 수 있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전등 특히 등을 준비하면 좋죠. 그래서 손전등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라이트 전구를 등을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장에 이렇게 작업 등이 준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찾아서 시험에 응하다 보면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등 정도는 준비를 해서 실습에 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험에 필요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에 필요한 공구들을 쭉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여기 체크리스트는 답안 작성할 때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검자가 준비물이 어떤 거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품목은 여기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검표 신분증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계산기 헝검이나 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부품 같은 것을 탈부착할 때에 정렬을 시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나 또 휠 실린더 릴리스 실린더를 탈부착할 때에 오일이 셀 때에 피복이 차체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대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날카로운 작업을 할 때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손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장갑을 활용을 해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수검자는 작업복을 착용을 하는 게 그런 기본 자세로서의 어떤 시험보는 자세로 준비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검자가 꼭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수험표 신분증 체크리스트 그래서 받치고 답안지를 작성을 할 수 있을 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계산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최소의 전방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이라든지 또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 맞는 계산을 할 때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복잡한 계산기가 아니라 그 계산기의 활용도 일반적인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에 대한 그 계산기 용도면 공학용 계산기로 어떤 계산기든 시험을 볼 때는 다 쓸 수 있는 계산기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헝겊이나 유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일 교환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오일에 의해서 브레이크액이라든지 부품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주변 작업 바닥에 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준비가 돼야 그래야 작업에 대한 어떤 숙련도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능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나 또는 외적인 준비, 내적인 부분 이렇게 준비가 될 때에 실습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실기시험을 보실 때에 꼭 차질이 없도록 실기 준비를 잘 해서 마음의 준비나 외적, 내적 외적 준비가 온전하게 확실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기시험에 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를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공구, 그리고 필요한 공구에 대해서 꼭 필수적인 수검자 준비물을 알아봤습니다.